저분이 줄을 너무 쉽게 타시니까 사실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도전해서 성공을 하면은 저도 마드리드 가는 겁니까? 마드리드 가는 겁니까? 제일 쉬운 거 앉아가지고 그냥 그래 그래 그레탈이잖아요 서지 말고 어 그게? 밀키러지 마 밀키도 힘든 거예요 이거 더 어려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 그냥? 밀어보세요 아니 이거는 누구나 밀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손만 한번 보세요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을 손을 놔 손을 놔야지 그러니까 밀지 말아보세요 밀지 말아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경호동 오빠 저 한번 해보아도 될까요? 이성민 씨 지효 씨 저기 충분히 웃겼어 충분히 웃겼어 그러면